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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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와 보셔 들어와 보셔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와 보셔 내가 얼굴이 나오는지 약간 내려 얼굴이 나오는지 기우자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아저씨 이 문화가 딱 오면 2월 4일이에요 그 아저씨가 옷을 저번에 입고 한거고 똑같은거 입고 와갖고 올라와요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축하합니다 오케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해야지 아저씨 좋습니다 오늘이 2월 4일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방송에서 밥 먹고 살겠다 꼬라지가 나 안지말으면 어디가서 좋아 아 통마리 야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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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좋아 좋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았대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봐.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시청률 올라가겠어요. 오늘껏 아직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조개 먹고 싶어. 니가 여기 홍합이라면 밥 먹는거. 오케이. 통마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통마리가. 아니야 통마리가 그렇게 안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통마리. 떨궈뜨려 떨궈려. 엄청 크네. 오케이. 아 두 마리째. 아 백무도 왔어. 여기도 왔어. 뭐야 여기도 왔어. 아 여기도 여기도. 두 마리째. 두 마리째. 아 씨. 좋아. 아 유도형이 눌러야되는데 이거. 오늘이 대출인지 알죠. 2024년 2월 4일. 아 이거는 째까네요. 째까네요 일단. 사발면요 사발면. 아 그건 그거보다. 그거보다 커. 사발면요 보다 커. 큰 차봐요. 오케이. 아 도형이 못 누르겠는데. 오늘 날씨만 좋으면 나오겠대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다 잡았잖니. 못 잡은 사람 없잖니. 네. 어 씨. 나 마음 많이 비웠어. 마음 비웠어 이제. 아 이제 지금. 이제 뜰 채로 가는거야. 아. 사이즈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사이즈 들어 들어. 어 들어. 따라 트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두 마리째. 야. 축하합니다. 오케이. 올라와. 어 낚싯대 힘자 좋아. 힘자 좋아. 어 힘자 좋아. 아 야. 이거 빡대인데 이 정도면. 빡대? 어 올라와 올라와.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게 뭐야 뭐야. 이 정도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왜 그러는거야. 들어 들어 들어. 아 두 마리. 야. 야. 축하합니다. 아 야. 시청류가 박박 올라가겠어요. 오늘. 어. 야. 오늘 분노가 잘 나온다. 또 출렁출렁 돼요. 어. 또 아까처럼 통과리 아니겠죠. 사장님. 기분이 어때요. 손맛이 어때요 아저씨. 좋았습니다. 어 좋아요. 출렁출렁거래. 출렁출렁. 어. 잘한다. 잘 지내요. 아 아저씨. 저 뜰 차가 작아도 되겠어요 아저씨. 어. 올라온다. 오. 잘 나온다. 아우. 들어와. 아우. 한 3kg 되겠다. 자. 사이즈 좋아 좋아.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자. 아저씨.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두 마리째. 어. 오케이. 어. 지금 다리 쪽 뻗는다. 오케이.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좀 봐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봐봐. 야. 문어 내가 잡은 거. 어디갔어. 내가 잡은 문어 두 접신데. 3,000원 더 해주셔야죠. 예예.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맛있다 해주세요. 여기 김치도 하나 더 갖다 주시죠. 오케이. 다 갖다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